안녕하십니까 우리헤히트입니다 어 뭐야 시추가 있었네? 왜 끊겼지 그게? 기다려봐 다시 켜줄게 내가 지금 후원을 꺼내놓았구나 아 누가 팔로우 봉쇄해가지고 기다려봐요 됐다 문호 좋아 그럼 문호는 언제나 좋지 아 이게 제가 충격고백하자면 당뇨 확정났어요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속이 너무 안좋더라고 속이 너무 안좋을 뿐더러 멘탈 털려가지고 감염이 아니라 당뇨 슈거 슈거 블러드 슈거 그래서 우리 펄탕의 반대말은 보통 소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많은 스타트를 가져왔어요 진짜 땅맞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스타트더라고 땅이 너무 좋더라 어쨌든 스트레스 받을때는 원래 하기 스타트에서 하기 채면서 모르죠 잠깐만 이거 그러면 소문자가 오고 바벨로 소문자가 딱이지 과왕력이 확실히 빠르게 창백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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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만인 척추는 야만인 척추는 데는 딱히 별 수반에 큰 소나스는 없고 오 설탕하고 높이 언덕만 개발해주면 혹시 여기는 나쁘지 않은 땅이 될건데 오빠로 초타리던데 아 이거 뭐냐 나라인구 와우 하하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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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미 자유 밀굴 태안이냐 이게 이거 이렇게 강이 만들 수가 있어 와 동땅이요 시바 이거 내리새까지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이게 똥땅이라고 이게 어떻게 똥땅이야 시발 말이 돼 여러분 이게 똥땅이라는데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소랑 금이 더 좋은 거는 왜그러냐면 멀티해서 그래 게임의 평이성을 따지면 그렇다는 거지 뽀가 산출이 너 잘 나오긴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서 바빌론의 경우는 소독이 훨씬 낫지 저거 어쩔 수 없어 저거 어쩔 수 없어 저거 아 이거 자유를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하지만 도당하게 에이 낑콩! 낑콩캠! 하이킥! 너 분들에게 낑캠을 보자 내가 봐! 아야야 아 시발 당뇨라니 말이 되냐 이 나이에 예상은 이 확진을 받아버리 북집병 아녀 의사도 그 얘기 하더만 이거는 상생 가는거라서 관리해야 된다고 둘째에 불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 아 힘들다 다음주에 백신도만 아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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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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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운명의 AI들은 부적을 참 잘 뺏어먹는단 말이야 그걸 채툰이야? solo 왜 채툰이야? 좋았네 소플 3개 이상 되는게 관건이긴 한데 소플 3개 이상 되는게 관건이기 때문인거 같더라구요 아니 누가 공유해준 맵인데 땅이 너무 상이여서 맞냐? 무슨 땅인거 근데 알렉산드리아 각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잖아 1년 반 2밀턴 2밀턴? 야 이거 무조건 확정인데? 야 패스트 패스트 국대 간다 오랜만에 사과 제가 탐wh Hare 타고 타고 더 뛰어온 줄 알았다니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 combines 히트 났네 히트 났네 히트뗘 하.. 누구냐?! 어떤 새끼야! 아 어떤 새끼야 아 진짜 여기 절로 나오네 네 저 당뇨 있어요 오늘 확진받고 오는게 자태부터 다시 해야됩니다 오 유저들 한 번만 더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탈툰 치즈 한 번만 어메 기타 지옥 어? 왜 그러지 모르겠지? 어? 왜 그러지 모르겠지? 잠시 후에 Through totock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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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인개로 먹잖아 아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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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어 나 이새끼랑은 전쟁할거라서 신나게 지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적을 먹기 위해서 흔적보고 하고 흔적보고 빌꾼을 두개를 사는거야 가능성이 있긴한데 내 턴을 좀 낭비해야하니까 그렇지 수표를 세개 베는거거든 수표를 세개 베는거거든 한턴 땡기면 되나 내가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방업을 방업을 찍을때까지 아카데미를 안쓰고 왜그러 이 방법에 효과가 있긴해 아 근데 이거 약탈금 약탈금 얼마나 나온지가 주면 아 씨발 창골드라고 그러니까 패러데이를 박아서 여기서 받는거임 생산을 아 슬아슬하게 되지 않을까 아 될거 같기도 하고 안될거 같기도 하고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아 과학력을 좀 손해를 많이 보겠지 과학력을 좀 손해를 많이 보겠지 또는 아예 알렉을 짓고있는 놈을 찾아가지고 선돌포고를 걸어버리고 알렉을 지을만한 분명이 어디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안될거 같애 이거 안될다 아 아 씨발 부터부터 다시 해야돼 아 다음부터는 완성해야 되는데 아니야 시드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 아 믿음을 가져봅시다 믿음을 가져봅시다 시드가 바뀌었어 바뀌었다 미래가 바뀌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를 인정을 안해 시나이도에서 바빌론으로 알렉 먹으면 장땡이지 씨발 니가 인정 안한다고 어어 다른 사람도 인정 안할거 같애 ㅇ ㅇ 아 ㅇ ㅇ ㅇ ㅇ ㅇ 국대 지울까? 국대가 정답인가? 듯이 빠른 공허행정이 정답인 것 같긴 한데 국대면 못 참기네? 야 27톤 국대면 아시죠? 가자 수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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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그거 찍어야 돼, 그 공간과는. 공간정은 찍어줘야 게임이 잘 보겠어. 아, 이거지? 게임이 이렇게 돼야지. 게임이지. 야, 27턴에 국대가 지어지는데, 어? 어? 마다할 사람이 어딨어? 국대가 네 집 이름?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공정 가야돼? 아, 공정까지 간다고, 이거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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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빌론의 공중정원.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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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LP하게 게임하는구만 어 뭐야 T꽁 너 소리질러도 가만히 있는게 신기하네 150톤이요? 150톤이요? 오늘 어딜 갔다 왔냐고 오늘 어딜 갔다 왔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양의 신 어떻게 참았냐고 야 이거 보고도 태양의 신 갈 수 있어? 이걸 보고도 태양의 신 응? 태양의 신 맞자 1.5점이 어떻게 참 아 에이 27톤 국대 수고요 아 아 아 유인해야 겠다 유인을 해서 아 아 아 여기는 여기로 빠질거거든 여기 여기 이렇게 빠지는거야 여기로 아 아 아 아 아 아 29톤 궁중정 빠르네 애들이 아 아 아 곱창이 먼저 나오고 여기 여기 빠르네 일 아 안 여기 일단 확실한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좋아가지고 문화력도 높고 과학력도 높고 과학력 40이에요 LCT로는 안되지 아잇! 얼굴이 안보이잖아 기꽁 어둡네 아 킹콜이 버티브 아 근데 공중적으로 너무 빨리 터뜨렸다 대충 도창까지 가고 대척차 3개 가고 느끼는건데 바빌론을 하잖아 항상 세종대왕같은거 있더라 아니면 마야같은거 걔들이 알렉산드리아랑 오라클 욕심이 엄청 센 애들이고 머리아픈 친구들이고 공법정치 찍으면 2시때 3툰후에 원형극장을 공짜로 줄거같아요 이거는 문화승리각이긴 한데 나는 이런 스타트 걸리면 절대로 뭐 그거 안함 그 뭐냐 과학승리안함 너무 재미없어 비싼승리같지 않지 오 오 파르테눈신은 되게 빨리 가 개척차 하나는 사도 되겠다 axle 갑자기 11 베빌론에 공중증 연주 늦었 Meh 흉 공개놈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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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다라바야 pros 감쇄 들어가고 아빌로하면 단점이 하나 있어 야마인들이 굉장히 빠르게 테크가 올라가고 무섭더라구 무섭다 아기 으 으 으 으 으 와... 야 이거 맞냐? IG 쓴 거 아니지? 아... IG의 스멜이 나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야 IG면은 보통 사람이 틀리는 게 있어 언덕 위에 소금을 배치한다든가 사막 위에 말이 있다든가 그런 거 있거든 멀티가 아니고서야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일종의 믹스매치들? 그런 게 있어 보통 IG는 이게 아니라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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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뭐야? 이거 못봤네 이게 맞냐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IG 느낌이 난단 말이지 좀 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거는 환상적인 너무 천국에 있을만한 스타트가 나와버려가지고 약간 좀 의심이 되는 이건 천상의 스타트라고 할거지 41턴에 너만 나와버려 동거행정이라고 방이 IG 느낌이 난다고 아니 근데 게임상에서 볼 수 있는 방이이네 여기가 언덕이거든 규칙상에서 벗어나는건 없어 그분 스타트가 IG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까 IG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실수가 눈에 안보여 일단 기본적으로 이메입이거든 이분이 그냥 스타트를 많이 돌리시는 분이야 내가 봤을때 그 무엇보다 아 이게 정말 1년 넘게 1년 넘게 스타트만 누리시는 잡았을땐 그냥 아닌거 같애 가끔 그런 스타트 나 이거보다 좋은 스타트 다 간혹 돌리기 와 파이크병 파이크병 나왔어 지금 파이크병 나왔어 개그 아니 이건 맞나구 달래타 염려 강전사라 그랬지 블루nh이 블루카안 1군 3개? 뒤가가지고 어? 빼먹기 싹 가면 야 이거 맞냐? 투시우카 캐스트 2패 5피 있네 5피 잎 산타기 12피 잎 소금 다파라네요. 일단은. 소금 다파라네요. 콤티드 땅 좋아보여 그러게 콤티드 땅 상이네 왜냐면 나에겐 첫분데가 있지 나온다 과학자 저거 다음 과학자는 말했다 또 들었다 우리? 우리 왜요? 어 무슨 도시국까지? 근데 열 수 있겠다 그치 아 아 웰컴 중세시대라서 중세시대라서 사이크 또 나왔어요 전통 완성해주고요 중세시대라서 너무 상하수 좋아 나이스 뭘 더 해야되냐고 영원 그리고 공고서 사실 적당 1등 어? 영명? 오해잉맹 자 와봐 소와봐 소와봐 고양이들은 박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박스를 물고 뜯고 밥 쑤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굉장히 귀여워 뭐든 deal 채썰기 이게 맞기는 하지만 조금 의심스럽긴 해 파이 너무 파기라서 한 번 더 러시아 알거지? 한 번 더 안 들어 한 번 더 러시아 이 세시의 털이 좀 더 러시아 이 세시의 털이 차이 안 들어 다 러시아 다 러시아 응, 정글에 갈 필요 있어요. 방이 없고.. 어? 뭐야? 도망간 게 아니라 비워졌네? 나이스는 하죠? 뭐하여? 구간 게 없나? 구구적인 친구 없나? 다섯 가지. 여기. 그러다 마시오. 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왜? 그냥 강으로 죽지 뭐? 우리 천치도 가능할 것 같고 우리? 우리 인놈없어 페이프타운 라벤타 보석 하나만씩 깰 만한 가치가 있다던데 해체이사 달렸으면 먹었겠는데 2패 영구동맹이고 보석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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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포즈 였고요 이하악감사 오랜만이네요 바빌룸 미학 진짜 좋다 어? 굴 HD 여기 들어가겠네 천문학단입니다. 천문학대는 천문회를 사줄게요 멀티에서 땅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지쳐야 돼 사람들 자비없이 밀어버리거든 보통 나는 자비없이 밀어버리는 편이지 땅이 너무 좋아서 순찰해야 돼 게임해도 재미가 없어 와... 비잔틴 장벽지였네 오! 각이다 이거 100%임 저거 2명만으로도 받았다 너네 왜 전쟁 안해? 명예 하지만 착한 줄루는 그렇지! 이거지 아 너무 좋아 줄루 진짜 사랑스럽죠 블루누가 있으면 오히려 게임 이겼네 바빌룬이 성장하는 것을 강해하는 나쁜 세력은 나쁜 세력을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않지 착하도니는 아니 착해 진짜 착함 제가 게임할때 제가 게임할때 힘든거 있을 때마다 뭐 어려운거 없지 언니가 다 들어줄게 이러면서 맨날 도와줘가지고 거의 뭐 전문 심리상담사도 아 제가 요새 힘든일이 있거든요 아니 진짜 힘든일이 있어서 얘기하는거 언니 제가 요새 스웨덴이라는 나쁜 세끼가 쳐들어올 기미가 보여가지고 성장해야하는데 성장 성장 어떻게 해결 안될까요? 바로 창 들고 와가지고 야씨 진짜 뭐 왜 그 수준으로 도와주니까 아 행복하죠 그 수준으로 훔치말고 여기 나온다 이제 바로 핵싱키 터트렸죠 눈이 상시자 교리 태타 상시자 교리 상시자 교리 산신함에 계속 많이 나오진 않을것 같은데 봐봐 봐봐 아 종교가 없네 여기 아 만들겠지 봉투는 왜 종교관조차도 안가냐 멍청하게 해보자 육군을 쫓겨봐야겠다 여기는 둔데 가고 종교창치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로마인데 이 쪽에 있는 것 같아 그 쪽에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면 내 정도 터뜨린다는 느낌으로 세계부가 사이마다 헌드사 갑시다 아니면 보르부뚜르로 가든가 그 다음에 마옥강 가서 하늘 땡겨진다 인구는 계속 올라가니까 뭐 불이 필요하네 불이 불이 가져오면 비가 두면 맥고 테이프타운 도망했다 도망이네 그 사람 명예냐? 아 아 나이스 명예가 2명 뭐야 너 뭐야 명예 3명? 전통미약 1명 있네 전통미약 2명 있고 그러면 우리 페르시아를 조지로 가봅시다 나중에 텍크 차이로 이건 도시국과 퀘스트가 뜰 가능성이 크거든 다른 용품 아니 벌써 천문학이야 아 나 지금 통과학 100이구나 그럼 삭제하자 왜 정educ 정학 그니까 지금 한 번에 계속 인구가 좀 낫나더라고 뭔가 아멘 어 전 지금 약간 좀 바깥 모드 중이거든 그래서 말이 없을수도 있어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해주시길 바래요 나 점심 집중 안하고 게임하면 좀 어리버리해지는거 같아 1 핏 옆 핏터 1 1 1 2 2 2 2 2 3 2 2 2 2 2 3 2 2 2 1 2 2 2 2 2 3 3 3 3 원리금납 딜이 10월 10일이 신한은행입니다. 아... 바쁘네. 건강 관련해서 오늘 당뇨 체크 받아가지고 공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구나. 예쁘네요. 한 문데. 진짜 좋은데. 방이 몇 나오려나? 예쁘네. 320 나올 것 같아. 금속... 320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 그 보면 알겠지만... 나 골드 필요해. 좋은데 짓고 시장 짓고 고로부터 빼자. 어? 불행? 불행? 왜 불행 떴어 벌써? 사채형이 이렇게 많은데 불행이... 아... 그치. 맞네. 사채형은 개발이 안되네. 해보자. 황금있는 도시울까? 황금있는 도시울까? 분명히 있었구나. 여기 있네. 인데이 따르라. 끄바리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돼. 갈레아산을 쏟아주고 캐러벨 준비해. 불행이 뜬다라. 여기는 이제 그 뭐지? 항만으로 연결해 주고 여기다가 저거를 이렇게 했겠네. 그건조에서. 여기로 가고. 넌 뒤로 가고. 넌 뒤로 가고. 혼난게 P-2에 들어갔다. 날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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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럼. 이거 할거 다 한거같지. 탁. 재고해서 기기 땡겨주고. 탁. 탁. 다음 턴에 합리 들어가요? 네. 라윈!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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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편 녹화 종료하고요.